뿜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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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때와 아트딸 lectric뿜 술주의로 눈빛 헬로 다시 우리 헬로 다시 우리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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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따라 입었어 진짜 제가 오늘 더 일찍 나왔거든요. 제가 2, 20분을 빨리 다시 따라 입었어요. 이거는 근데 제 옷이랑 두 개 마른 샤워가운이에요. 패션을 몰라도 너무 몰라. 몰래 신고 나서 입는 것도 지금 신고 나왔어요. 패션 좀 알려줘. 왜요? 왜요? 오, 패션. 약간 포장 효과? 왜요? 패션이요? 살짝? Y. 아, Y. I'm boyfriend Pete. 제가? 잠깐만. A, N, H, Y, E, J, I, N. 어, 잠깐. 방귀 줘봐. 갖고 싶어? 자, 장기자농 타임. 빨리. 자, 장기자농 타임. 그만. 이미 난 목적 달성을 하고. 와, 이렇게 못된 친구가 다 있나. 너무 좋았어. 너무 행복해. 인사드리니까요. 둘, 셋. 안녕하세요. 너무 행복해. 안녕하세요. 너무 행복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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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은 모두 너만 참아내게 해 그 하나님의 맘을 들으면 또 침대하게 돼 저 멀리 우주로 쉬고 보내버린 자옹게 또 지금밖에 없었지 네가 웃으면 나도 좋은 맘이 필요해 어딘가는 네 생각에 오늘 두는 눈에 담만 늘어나면 내 욕심 넌이지 오늘보다 넌이다 사랑할게 넌이다 넌 자가 아니야 지금 이상이 미안해 널 뺏기는 댄스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최애의 어르신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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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 그음직 이야기가 너무 과하게 누른 결과 하하하 하하하 이미 벌어졌어 아파서 빈gence질렀어 그ifie 소ừa 뭐야 람람람람람람람람람람람람람랄 윷 전적으로 믿어 보겠습니다 전전적으로 믿어 보겠습니다 우리 사이에 인사를 할게 있냐? 맘티비 세배 세배요? 잠깐만 맘티비 너가 나보다 너가 고작 6년, 5, 6년? 다섯살, 여섯살인데 너가 나에게 세배를 해야지 세배 많이 받으시옵소 이게 뭐죠 이게? 뭐야 이거? 세배가 꼬인다 꼬인 맛있어 뭐야 이게? 세배 많이 받으시옵소 마음에 드는 상황에 시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 해줄 거잖아요 해티기 위해서 이거 섞은 거잖아 시가 해달라고 하면 이상한 거 해주잖아 좋았었던 날도 가끔 힘든 날도 기대고 싶은 그 얼굴 이번에 곧 재기차기 갔죠 우리? 시즈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럼 저희 돌아서 우주로 날아가는 거 해주세요 언니 그건 쉽지 아 이거 맛술 맛술 제가 귤 3, 4개로 먹기로 했는데 이 쿠폰 이 쿠폰 이 쿠폰 이 쿠폰 그건 아니고 그냥 연습삼아 해 본 거예요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땡큐 오늘 안 먹는 거 안 먹는 거 망원TV 시청자 여러분 올해 2019년 비키고 여기 맞으세요 여기 가위가 쪘잖아 노랑이 다 먹은 거 아니야? 누워 누워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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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새배또또또허허스 맑큐 망원TV CG 1에 이용권 마음에 드는 CG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당장 안 써도 되잖아 오케이 내가 엄청 신박한 거를 이렇게 해서 이거 꼭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망아웃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망아웃입니다. 이렇게 10주년을 맞았는데요. 꾸준히 또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새해에는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이 제일 우선인 거 아시죠? 잠시만요. 진짜 너무 오랜만인데. 너무 어머님 아버님처럼 안 되어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뭐 하시는 거구나. 왜 5만원밖에 안 주시는 거예요? 저는 10만원짜리로 주셔야 했어요. 뭐야 다 다르네? 평소 냉소적이란 마음을 두기에 잘 만드게 될 동안 당신에게 주접 촬영 장화가 됩니다. 지금 쓰는 건가요? 응. 오케이. 대신 이 종이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해보고. 근데 막 이거 찍어주시는 분이 까먹고 그러시는 거 알죠? 지금 그런 미용품들도 있을까요? 우리 일로 시간 되면 뭐 안 되셨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퐁! 나 이거 모르겠어. 뭐야? 진짜? 모르겠지? 대박. 제가 이거 뺏는 거 아니에요? 진짜? 마마모티비 주접 자막 이용권. 아 괜찮나요? 멤버들도 다 이 주접 자막 이용권 있네요. 나는 자막 이용권이다 이거지? 어라? 오케이. 알겠습니다. 주접 자막 이용권이다. 오케이.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야 눌러. 야 눌러와봐. 너 일로와. 아내준 나와. 아내준 나와. 아내준 나와. 네 네 네. 놀랜다 야. 놀랬다. 아내준 나가. 아내준 나와. 야 difí enshrie chi. 아내준 나와. 잠시만 기다려. 이진은 오늘 안 Four'Ni. 엉둘이. 아내준 나와. 보셨죠? 좋아. 리엘 리엘 예! 재밌어! 네! 배운다! 배운다! 조금만 조금만 줘 너도 줘 너도 줘 네! 잠깐만 형아 내가 해를게 랍르르 그렇게 하면 된 듯 이 캐릭터는 가스에 내는 해 벦에 왜 cela actions 스위를 웃는게 제 transit 등장 침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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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나의 즐거운 거 같고 진짜 나의 내 몸이 너의 저희들밖에 몰라 내가 모르는 건 내가 모르는 건 내 부부 다 두 가지 나의 모든 걸 part of you I love you 네게 갈게 놓지 않을게 I love you 너보다 좋을 수 있을까 너를 보며 할게 없는 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넌 표현할 수 없어 지금 우리 사이 시작! 지금 고민을 받고 있어요. 하도 울리라고 해요. 이 이야기는 멋지 않은 되람을 약속할게 나도 언제나 아랫다 저 만난 날 부끄러움이 많던 날 그 위에 다가와준 너만의 손길 너를 위해 새기는 자신감 하지만 이 부족한 아줌 이 옆에 있어줄래? 우리 통 아닌 것 같아 어쩜 벌써 기분 좋아지네 널로 알아가고 싶어 이 손 놓지 않을게 내가 더 걱정될게 앞으로도 와라 저희가 태국에 처음에 팬미팅을 왔는데요 이렇게 선물도 주시고 공항에서부터 당겨주셔서 너무너무 현대에 가득한 그런 시간이었고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자주 태국에서 친구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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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ㅎ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